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백선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예상문제를 놓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백선에서 언급한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80% 소화하실 수 있으시면 실전에 가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범위에 걸쳐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또는 알아둬야 될 유형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해 드린 거니까 문제에 대해서 동용해 드린 거 그 다음에 백선 이거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접해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너무 만약에 개인적으로 문제집이 있는데 너무 문장이 많이 길게 되면 실전에서는 문장이 장문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열을 위해서 단문, 중문, 장문이 적절하게 배열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1번에 대한 부분서부터 나가는데요 일단 교제상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했던 총론, 경제는 이 순서로 나가게 되는데 실전에서는 배열은 어떻게 나올지는 올해가 A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배열이 나올지는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거기는 일단 순서대로 정리가 된 거죠 첫 번째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드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총론에서의 시험 목차를 보게 되면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가로열고 이렇게 속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성하고 속성을 묶어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것도 플러스해서 좀 더 종합적인 안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서 1번 문제가 구성이 된 건데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장기간 생산재나 소비자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토지라는 것은요 생산재이자 소비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생산재 또는 소비자로서 활용을 하게 되더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이라는 것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로서의 토지는 가치가 시장 가치하고 괴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신 것처럼 가치하고 가격은 일시적으로 괴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그 가치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가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가치가 너무 비싸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산하는 물건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연으로서의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서 그 특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돼 있을 때 인위적인 노력에서 바꿔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증성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물리적 공급은 어렵지만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이 2번이 된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이 개념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제한물건의 설정 범위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담보물건이 있고 용익물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제한물건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용익물건에 대한 것 중에서 보게 되면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대한 경우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에 대해서는 설정이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제한물건의 설정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개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거 이거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과 일부로 취급되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같은 표현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의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자동차, 항공기, 광호권 및 어업권 등은 민법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맞는 거고요 준용이 될 수 없다라면 틀리죠 준 부동산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얘네도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기 때문에 민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에 두 가지가 명시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개념 안에서 법률적 개념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용어를 물어봤었을 때요 토지의 용어도 총론에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공지라고 하면 틀리겠죠 걔는 우리가 맹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는 거는 필지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있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유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휴휴제가 앞으로 나왔을 때만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단위 개념을 얘기하는 거는 필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맞는 거 골라질 때는 3번이 되겠죠 빈지란 경제적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애다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런 애들이 있죠 나지 그 다음에 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4번에 대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에 대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러면 우리가 포락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이건 빈지를 얘기하죠 자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포락지 따로 답으로 나왔고 빈지도 따로 답으로 나왔어요 자주 인용이 되던 애들은 한 번 묶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포락지하고 빈지에 대한 거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3번 4번은 토지에 볼리고요 5번에 대한 것은 주택에 관한 부분인데 법령에 의한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5번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택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이제 다중주택만 답으로 유도했는데 그거 외에 문제로 나왔던 게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근데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원룸형 주택이 이게 소형 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지문을 소형 주택으로 넣어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넣으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넣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런 애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류라든가 이런 애들은 시험상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문제 보시면은 6번 문제가 있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은 기역은 토지에 대한 소욕을 등재시키며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는 거죠 토지형을 집약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증성과 결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장활동 나오면은 바로 뭐를 얘기할 수 있다 부동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의 토지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해서 완전한 대체를 제약시킨다 대체가 제약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건 개별성에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실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거를 주고 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셔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게 시험보기 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때가 실력의 향상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이래저래 듣고 내가 이렇게 알았다가 듣다 말다 이런 것에 반복이 되더라도 조금씩 해놨던 것들은 다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부동산 특성을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요 기억에 보면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세분화시키고 부동산을 외부 효과의 역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여기 물어본 것은 부동성의 특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부동성 하면 시장을 국집화시킨다 임장활동 외부 효과 이런 거니까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것은 영속성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의 공급 곡선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그거는 부증성이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개별성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결부된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나 40문제를 갖는데 1번이 계산 문제 같은 간단한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번이니까 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 논리가 있으면 무조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4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1차 논리가 무조건 시간 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간 활용을 잘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까지가 총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 토지 용어, 부동산 특성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가 내가 잘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8번부터 경제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1번에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재이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 있죠 얘가 우리가 정상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2번에 보시게 되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얘도 정상재죠 그래서 특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있죠 이게 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요 그건 우리가 사치제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배열은 뭐냐면 같잖아요 같은데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애가 정상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죠 그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수요법칙의 예외라고 그래요 수요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게 3번에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고요 5번에 가게 되면 속물 효과라고 되어 있죠 얘도 수요법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죠 수요법칙이라는 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잖아요 그런데 베블렌 효과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명동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던 양반이 오래전에 양복 한 벌에 10만 원에 팔했대요 그랬더니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열받아서 이 양반이 가게 유리창에다가 양복 한 벌에 공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주문이 갑자기 쇄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똑같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할 때 그 상품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가 속물 효과 또는 순업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소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때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에 딱 3개만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의 답은 4번이죠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두 상품은 보완제에 해당이 된다는 건 틀리죠 우리가 소득하고 교차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보다 작아서요 0.9가 됐더라도 얘도 부호가 플러스라고요 1도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득하고 교차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라고 해서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보완제 관계이다 그래서 소득과 교차탄력성의 이 부호에 관련된 것도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크기를 물어봤다고요 그럼 거기를 물어볼 만큼 물어봤으면 부호를 기준으로 한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거는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아파트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도 있죠 이거는 곡선이 이동하지 않고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완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대화의 소비도 같이 늘어나죠 그게 보완제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기역이 되겠고요 디귿이 되겠고 비읍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반드시 그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한쪽만 정리하면 반대로 표현이 되는 거는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이니까 그래서 이건 전통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는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요 5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비만 할 수 있으시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자 근데 5번에 보면은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수반해야 되는 수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욕구만 가지고는 수요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감소한다면 틀리죠 이게 이제 균형 상태를 가정했을 때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케이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이 이동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이건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2번에 보면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은 주택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면 틀리죠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인 해당이 되겠죠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감소폭은 작아진다 이것도 경제편에서 지문으로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데 이런 얘기잖아요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만 문제가 나오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가 시멘트 가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 했어요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대체제 보완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고요 교차탄력성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재화는 보완제를 얘기하겠고요 열등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차탄력성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보완제를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소정열이라고 했죠 소득탄력성은 정상제와 열등제를 그 다음에 교대와 교보라고 해서 교차탄력성은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그러면 소득 X제는 무슨제라고 할 수 있냐면 열등제겠죠 그리고 X제하고 Y제 관계는 무슨제와 보완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대체제 보완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는 되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난이도는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 계산 논리도 낼 수 있어요 계산은 안 된다 그럼 이론이라도 맞출 수는 있어야겠죠 대체제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면 틀리죠 커진다 이런 얘기죠 탄력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해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같다 그러면 틀리죠 오해하는 직선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단위탄력적이고요 위의 구간은 탄력적인 구간이 되고요 밑의 구간은 비탄력적인 구간이 되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직선상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다격탄력성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에 저장이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면 맞는 편이죠 생산비에 대한 증가가 발생하니까요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고 우상행하는 직선 형태일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1위대를 나타나죠 가격과 양의 변화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의 문제에서의 답은 디귿하고 리을에 대한 두 가지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X축은 수량이고요 Y축은 가격이라고 명시를 이렇게 해놨죠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얘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X축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예 그거는 문제의 조건 안에 힌트가 있는 거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Y축이 가격이고 X축은 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수평이겠죠 예 이 조건화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X축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수요가 공급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탄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국가의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즉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의 내용을 보시면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정상제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대체제를 의미한다면 틀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두시라는 거죠 소정열이라는 건 소득 탄력성에서는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우리가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론할 때 설명한 거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가격 변화의 크기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기 이런 기본 이론은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되죠 자 14번에 보시면 X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 탄력성이 1.5고요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변화에 따른 오피스텔 교차 탄력성이 2일 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량은 5%가 증가했다면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는 얼마나 변화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봤죠 오피스텔의 임대료 탄력성을 물어봤던 거죠 그럼 여기가 임대료가 되고 수요량이 되는데요 임대료 탄력성이 1.5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소형 아파트 임대료 변화에 따른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이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될 거고요 이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량이 되겠죠 그런데 교차 탄력성이 얼마를 줬냐면 2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몇 프로가 상승했다고 하냐면 10%가 상승했다는 거죠 10%가 상승하면 얘가 곱하기 올라가면 15%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임차 수요량이 5%가 거꾸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하면 20%가 여기서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15%가 빠져도 5%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 두 개를 더 하시는 게 이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죠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가 변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2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모를 계산할 때는 이걸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얘가 10% 나오겠죠 10 곱하기 2 하면 20%니까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게 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효과 이 문제는 왜 했냐면요 요즘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보면 먼저 5번에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명목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월급은 그대로 300만 원 들어오는데 요즘 돈 10만 원 갖고 나가서 쓸 게 없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채무자는 이익을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대출자들은 대출해 줄 때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누진세 체계화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게 틀린 거죠 이게 구간세율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러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인플레라는 것은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단행하는 게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거죠 금리가 돈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대책이고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5번 문제는 그런 취지로 배열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하실 때 일부러 거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16번에 A부동산 시장이 있고 B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주실 거는 A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00-2P로 돼 있고요 우리가 공급함수에 대해서는 200 플러스 1 2분의 1P로 돼 있을 때 이게 Q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는 뭐를 물어본다는 얘기냐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로 시작이 되면은 이건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요 이때는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기울기에 값을 하게 됐을 때는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거든요 거기 문제가 B를 보게 되면 400-2Q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P가 여기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입하는 게 서로 반대죠 그러면 얘가 그냥 1로 가게 되면요 얘는 1Q라는 얘기거든요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여기로 가게 되면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러면 얘가 탄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그러면 얘는 수렴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굳이 식을 이왕을 시키면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얘가 1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가 1의 의미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 P는 100 플러스 4Q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둘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순환형이죠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수량이 앞에 나와 있으면 아,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그냥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P가 앞으로 나오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P가 밑으로 분모로 가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4번 그래서 요령을 알아서 대입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굳이 기울기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막바로 대입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오피스텔 임대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을 때 오피스텔 임대 시장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거기 구성했을 때 오피스텔 임대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유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부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17번에는 답이 1번 이런 것들은 그리고 조세 감면에 대한 것은요 수요자에게 됐든 공급자에게 됐든 간에 쌍방의 그 효과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에서부터 부동산 시장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은 시장을 물어볼 때요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에다가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하게 문제의 구성으로 활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각종 형태의 규제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과 거래 단위가 크다라고 한 1번 지문은 맞는 편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모든 단계 정부의 개입이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취득세의 강화는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우리가 저해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진입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로 인한 택지 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죠 택지의 공급이 비탄력적 공급이 부족하면 그 위에 짓는 주택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가 있을 때 얘네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질을 떨어뜨리는 게 공통점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18번에는 2번에 보시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의 폭이 크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가격 변동의 폭은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했던 요건을 이렇게 시장론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주거 분류하고 여거 과정은요 이건 주택시장에서는 제목을 달고 꾸준히 출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가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상향여가를 한다 여가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되죠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게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상향여가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하향여가 이거는 지문상에서 꾸준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서 자원배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도요 저가 주택은 거래가 되죠 걔도 매매가 전세월세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소비한 저소득층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불량주택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입지라는 것은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해서도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만약에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었을 때요 경계에 가깝게 있는 고가주택은 대부분 얘네들은 할인돼서 거래가 되죠 왜냐하면 인접해 있는 저가 저소득층이 주거주었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저소득층이 침입을 해 들어오겠죠 그래서 침입을 통해서 고가주택의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지역의 주거입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 불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 주변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향 여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요 그게 틀린 거죠 우리가 계량 비용하고요 계량 후에 가치상승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게 크면 상향 여가가 발생하고요 반대는 하향 여가라는 거죠 그래서 19번 문제의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주거 불리하고 여가 작용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시장문에서 주거 불리하고 여가를 강조했지만요 경제편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탄력성 개념이라든가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미지 모형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숙지는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미지 모형에서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해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하는 요령까지도 지금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시간 안에 그거를 빨리 풀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0번에 부동산 시장하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기도 꾸준히 문제는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틀리죠 약성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반영이 되는 시장이고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분석이 된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 이거를 토대로는 정상 이웃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인 부동산 시장은 초과인과 기회병이 일치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라면 틀리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성의 효율성은 잘 안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고요 현재 시장의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을 기초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이게 약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시장의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고요 이거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로는 정상임 밖에 얻을 수는 없고요 여기는 현재나 미래의 우산정보 여기는 미래의 우산정보를 입사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4개의 지문 중에서 맞는 것은 2개 그러면 답이 3번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동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게 몇 개냐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것은 1번이 1개 2번이 2개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여기 우리 지문에서는 1번은 정답이 없음이기 때문에 2번부터 1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3번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배율도 항상 체킹을 하고 정리하셔야겠죠 21번에 보시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불확실한 가치를 빼주면 돼요 빼줄 때 먼저 정보가 확실할 때 있죠 이거는 계산이 간단한 거죠 여기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고요 여기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만 대입하면 돼요 그쵸? 불확실한 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 보시면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이 50%인데 들어서면 6억 6천이래요 그쵸? 100%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들어서면 근데 이제 요구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러면 1.1로 할인하면 뒤에 거를 떼면 되니까 얘는 6천 나온다고요 그러면 확실한 가치는 6천이구나 그럼 불확실한 것만 구하면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불확실할 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지죠 그쵸?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1 플러스 0.1일 거고요 그러면 들어서면 6억 6천이 될 것이고요 근데 얘가 절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닐 때는 2억 2천이라는 거죠 얘가 또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6억 6천의 절반이면 3억 3천이 되겠죠? 2억 2천의 절반이면 1억 1천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50대 50으로 주어지면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8억 8천이고 나누기 이하면 4억 4천 나오죠? 얘를 1.1로 할인하면 얘는 4억 나오겠죠? 6억과 4억의 차이는 얼마가 된다? 2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가치는 6억에서 얼마를 빼면요 4억을 빼면 2억이 나오겠죠? 네, 이런 요령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푸는 것만 정확하게 알게 되시면 정리는 쉽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을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의 두 번째 파트가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죠 거기에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지대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입지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22번에 보면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1번의 리카도는 농업부분에서 비옥대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샤는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좋은 지대로 봤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익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그죠? 예,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예,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런 거는 꼭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티넨은 도심을 중심으로 농지의 용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지대인으로 설명했다고 돼 있죠 예, 그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얘가 기역이겠죠 얘가 니은이고 예, 그래서 티넨의 논리한 게요 위치지대라는 개념은 위치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면 집약적인 농업이 멀어지면은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한다는 건 틀리죠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대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제한이 될 때 발생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경제지대는요 생산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맞는 것 차지라고 할 때는요 리유를 뺀 나머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지대론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면은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23번하고 24번의 요건은 뭐냐면요 지대론 하나만 문제로 내기는 좀 그럴 때는 도시공간구조이론과 묶어서 또 도시공간구조이론만 내기는 뭐할 때는 입지론과 묶어서 낸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요 티넨의 동심원 모델에 근거해서 도시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도시 안쪽에 입지한다 그러면은 틀리겠죠 예, 우리가 동심원이론상에 보면요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점위지대가 있고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는 저소득층보다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죠 3번에 보시면 레일리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거리, 경쟁점퍼의 수,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면 틀리죠 예, 그거는 허프 모양이죠 경쟁점퍼의 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건 허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점퍼를 가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에 선형이론은 같은 도시내에서도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이름은 틀리겠죠 여러 개의 핵이 나오는 거는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겠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는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더 크죠 예, 그러면 상권의 경계라는 것은요 원래 중간이었다 그러면 얘가 두 배 이상 더 크면은 B도시 쪽에 더 가깝게 되죠 그러면 A도시로부터는 멀어지고 B도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겠죠 예,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입지론 안에서 상권의 분석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넬슨은 특정한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한 게 넬슨의 소매 점퍼의 입지 원칙을 얘기하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B도시와 A도시의 구매 지향점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게 컨버스의 모형이고요 크리스탈러는 재활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돼서 동일한 크기와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봤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동일한 부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피 백화점의 최소 요구치와 편의점의 최소 요구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러는요 재활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고요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CSE 기법이라는 건요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에 대한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의 규모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판촉 전략을 수립하면은 가장 매출력이 많이 발생하는 1차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인 광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요 한 지역에서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25번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한번 이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6번서부터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oustic guitar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